국회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. 이번 대정부질문의 쟁점은 백신 정책과 부동산 해법 등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대정부질문에는 대권 도전의 뜻을 갖고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참석합니다.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도 물러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답변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